지난 2016년 대구 군공항을 이전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논의가 시작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3년이 지났는데 지자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라는 새로운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이를 의결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의군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이전 부지 후보지의 시민 200명을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선발하고 200명의 시민들에게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물은 다음 여기서 정리된 의견을 2박 3일 동안 충분히 논의한 뒤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깊이 있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전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 선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